오늘 이 시간에는 영분별이 힘든 이유 두 번째 비디오예요.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거짓 선지자도 맞는 예언을 한다.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맞는 예언을 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을 보시기 이전에 제가 만든 예언을 보는 시각이라는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만든 건데. 이거를 보시고 나면 좀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유튜브에서 어떤 면에서는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 된 좀 그런 사역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연도와 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만약에 저 예언이 맞아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낚이겠구나. 그리고 또 저 사람 또한 점점 사단의 종으로 완성되어 갈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예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촉각을 도는 것은 아무래도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죄를 끊으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며 일시적인 게 아닌 영원한 것. 아는 것처럼 살면 죄를 끊으려고 싸울 것이고 일시적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아무래도 우리의 눈높이나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예언을 보는 시각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그 날이 가까울수록요. 이건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날이 가까울수록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징조는 숫자는 더 많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고 빈도수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문제는 주의 재림은 그 누구도 때를 알 수가 없죠.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못을 박아놨지만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때와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함정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역자는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전쟁 그러면 이 전쟁의 시기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특히 2절과 3절을 보면 예언이 맞더라도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대목이 분명히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94년도에 제가 94년도에 대학 1학년생이었어요. 94년도에 대학 1학년생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그때가 8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7월인지 8월인지 아이가 나요. 여름이었었는데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아리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뭘 먹다가 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 근데 그래서 사망 김일성 사망 뉴스 속보 뜨더라고요. 식당에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야야야 김일성 죽었다 죽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예언하고 마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책도 나왔었어요. 신이 선택한 여잔가? 신이 선택한 여자 뭐 해가지고 책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좀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고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사였다가 어느 교회의 집사였다가 기독교를 청산을 하고 무당이 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 여러분 방금 보시는 분이 기독교인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은 점치로 이런 곳에 가지는 않으시겠죠. 이런 사람 같이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런 영이 사역자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과연 어떻겠느냐 이거죠.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을 맞추면서 얼마나 급부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싼 독채를 내면서 점을 치고 뭐 예언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점 봐주고 그거 하나 재밌는 이야기로 그 테헤란노 가면 빌딩들이 많잖아요. 그 빌딩들이 점장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빌딩 지으면 너네 돈 많이 번다.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테헤란노가 그렇게 빌딩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도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무당이니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예언을 받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주의 사역자인데 이런 예언을 했어. 근데 이런 예언이 또 맞았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그때가 가까울수록 시와 날에 대한 것이 아닌 징조로 더 보여진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주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면은 다른 것에 대한 예언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최고의 가치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징조와 횟수 숫자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다른 사건들은 어떨까요. 지진 징조 강도 횟수 증가하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영들은 예측을 하고 맞추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럼 전쟁은 어떨까요. 전쟁이 점점점 일어날 수 있게끔 가게 되려면은 당연히 그 징조도 증가하고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그죠. 어떤 그런 징조들이 더 번번하게 나타나고 징조들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땅굴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누가 봐도 사상이 이상한 애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징조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진 같은 경우 전세계 지진 맵 같은 거 한번 쳐보시면은요. 미국 서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진 난 지역들 지도 보면 막 빼곡하게 나와있죠. 이런 부분들이 징조가 빈도는 빈도대로 늘어나고 강도는 강도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맞추는 게 시기를 맞추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휴거 휴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사람의 죽음 이것도 징조 강도 나타나겠죠. 계속 어떤 영들은 예측해내고 맞출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연도에 몇월에 죽을 거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야기한 사역자 이야기 한국전쟁에 대해서 연도와 월까지 이야기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분이 구체적인 시기와 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훅 하고 끌려가는 건가.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일말에 관심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보고 3시간 동안 그 주제에 이야기를 해도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흥미를 못 갖게 되어 있어요. 헌데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도 마음을 쑤시고 들어오는 법이죠.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기치는 놈도 물론 나쁜 놈이지만 내 안에 사기성이 득실되니까 이 사람 말이 들리는 거죠. 예언은 회개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하면 우리가 그리도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분 이야기대로 12월에 전쟁이 났다라고 치자고요. 시체더미하고 잿가루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분 예언이 맞았으니 진짜 선지자야.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두들겨 맞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장 1개월 뒤에도 전쟁이 나도 사실 전혀 이상할 게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몇 해 전부터 있어 왔던 징조들의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이야기하기에도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럼 그분이 그리 이야기 했을 때 정말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이죠. 제가 지켜봐 온 바로는 정말 맞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나마 본인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쓰임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된 분 중에 그나마 맞는 예언을 하시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 정도가 예언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외의 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멀쩡한 자식을 데려가는 것도 받고 사업에 폭삭 망하게 하고 죽을 뻔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은 칼을 주시기 전에 일단 칼집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과정이 더 혹독하고 살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떤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맞는 이야기더라도 내가 거기에 끌리게 되면 그거는 이 사람보다도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나를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데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쭈물거지는 엑스도 이게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내 집에 똥이 가득하면 이 똥 냄새를 맡고 날라오는 거는 날파리나 쥐새끼들이 꼬이는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예언이 그런 예언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더 어떤 관심적으로 확 와닿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약간 무언가가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언의 진짜 목적은 예언이 맞네 틀린 애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와 때와 나를 예언하는 사역자분들에게는 절대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하신 예언이 맞고 틀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저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분이 12월에 한국전쟁 얘기했는데 여러분 12월에 한국전쟁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전쟁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 총 쏴보고 수류탄 던져봐도 야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떻겠구나 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2월에 전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쟁이 나아는 게 그걸 원하는 게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게 좋은 건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2월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 사역자분도 자신은 좀 더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점점 어떤 전쟁의 기운이나 징조나 사인들은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아 이대로 가면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맞는 예언을 할 수 있다.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맞는 예언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예언이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이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이 맞았으니까 그 예언이 맞았으니까 주의종이다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다가와질수록 진짜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징조의 횟수와 숫자와 강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시기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부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 그래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서 정말로 잘 말씀에 뿌리를 박으셔서 좋은 것들을 잘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